중앙군도 사라지고 암흑에도 죽었으니 이제야 은광이 내 것이 되겠구나. 지금쯤 암흑에 죽은 것 때문에 혼이 쏙 빠졌을 것이다. 그러니 지금이 기회다. 예, 그런데 그놈 수화 중에 기이한 괴력을 지닌 사내가 있습니다. 일전에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했는데 복면을 쓰고 있어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다 합니다. 그 자를 먼저 떼어놓아야 승산이 있습니다. 혹 누군지 아십니까? 기이한 괴력이라면 지피는 놈 있기는 한데. 그쌍 그놈밖에 없다. 내가 그놈이 힘자랑하는 걸 몇 번 봤거든. 해의! 야! 몰이! 이험발! 이험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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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놔! 울어머니!